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7절 말씀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방금 읽은 구절은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 기록하는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23장 8절부터 39절에는 다윗과 함께 했던 동역자 용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이야기 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세 용사 다윗 용사 가운데 세 사람이 있었다 그들이 뭐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은 앞부분 14절 16절까지 있는데요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해 있을 때에 블레셰커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죠 누가 좀 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세 용사가 적진을 뚫고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물을 기러 온 거죠 이런 일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그리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시지 못한 거죠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자신들의 용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떠온 물이기 때문에 내가 마시지 않고 이제부터는 부하들의 목숨을 이런 일에 걸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구나 오늘 메시지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라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라 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주신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기회 있을 때 잘해 주십시오 본질을 벗어나는 허드렛 일로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행편이 있든지 동역자를 돌아보십시오 힘든 일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본질 학심을 붙잡고 함께 동역할 때 아름다운 동역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 경기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를 소중하게 여기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좋은 동역자 보내주시고 이미 보내주신 동역자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